어디까지 가세요? 어디까지요? 가세요! 제이산의 집가에 있는 고분과 隣의 도시가 다리에 연결됐습니다 다리에 연결됐어? 일본어로 다리라고 하는 줄 알았네 너무 자연스러웠어 橋에 연결됐습니다 그래서 여행에 도착하지 않아도 고분과 요소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고분에 왔을 때 고분과 요소에 있는 난 도에 갔을 때 그곳에 먹은 포장마차의 도브와 지짐이 정말 맛있었어요 오늘 제이산과 같이 가볼까요? 이게 한국의 가장 새로운 다리입니다 구름이 되게 특이하고 구름이랑 여주 사이에 섬이 여러 개 있는데 다리로 다 잃어버렸어요 흔들려야 자는 천천히 라고 써져있었어 지난번에도 와서 먹었었는데 이 섬이 또 막걸리로 유명하다고 하네요 바람 좋아 보시면은 섬이 되게 많죠 남해안의 대부분의 바다가 이런 식이에요 바다다 바다 바다 색깔이 왜 이렇게 뿌예 바다 색깔이 왜 이렇게 뿌예 그리고 여기가 바로 낭도 선착장입니다 근데 여긴 올 때마다 주차하는 방향이 다르다 주차장 선을 남겨놔 가지고 지난번엔 다 가로로 대 놓더니 이번엔 다 세로로 대 놓았네 이 바다의 특징이라 그러면 숭어가 좀 많은 것 같아 지난번에 여기 옆에 섬 갔더니 숭어가 팔딱팔딱 뛰고 있더라고 그니까 엄청 많았는데 그리고 여기가 말씀드린 낭도 포장마차 여기 두개가 있는데 두개다 사장님은 갔다고 하네 아 그래? 어디앉아 사장님 저 두부 하나랑 파전 하나랑 드세요 깜짝이야 아까 뭔가 어머님 뭔가 웃음소리가 들리는거 같던데 세상에 시시고 계셨구나 여기서 우연히 만날 생각은 그니까 설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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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연히 안 받아 음 음 깜빼이 말하던데 이 때 이번에는 가장 가장 파닉이었어 나이 손님이 맛있게 드셔 고마워 하하하 오 마이 고마워 저한테 어린이너더 손님이 손님 네 일어나지마 네 고마워요 고마워 고마워 고마워요 고마워요 엄마는 조금메고 간다 이거 맛있게 드시고 와요 이게 진짜 맛있더라 난 뜨거워서 못먹을 것 같은데? 호호 불어서 먹어 왜 이렇게 맛있을까? 뭔가 재료의 배합이나 이런 것보다도 굳이 있는 기술이 좋아 끄트머리를 바삭바삭하게 익혀야 이런 느낌이 나잖아 아 이런건 술이랑 같이 먹어야 되는데 여기를 두 번 하는데 두 번 더 술을 못 마셨네 네 안녕하세용 별말이 많았는데 다 까먹었어 내가 리셋됐어 어머니 우리 간장같은거 없어요? 우리 간장같은거 없어요? 너무 맛있어가지고 없는지 몰랐어요 여기도 찍어 먹어줘야지 여기도 삼수탈을 불만한 맛집이다 소잠만장 분위기가 되게 좋은데 쟨살아 크리아 맨날 할머니가 해준 밥 먹으면 엄청나게 살찔 것 같아 산책을 한번 해볼까? 아 더워 아 진짜 날씨가 많이 더워졌습니다 오늘은 진짜 티셔츠를 입고 돌아다녀야겠어 올해 여름이 기상 관측 이후로 가장 더울 확률이 71% 정도라고 하던데 혹시? 30%에 걸리도록 기도를 해야지 핸드폰 게임하면은 0.5% 확률로 나오는 아이템이나 캐릭터 뽑으려고 그렇게 돈을 써대는데 30%면 완전 혜자지 해볼만한 확률이야 내가 예상했던 그런 맛이 아닌데 강한 눈 차마 듣기도 했는데 그냥 우유만 많이 들으면 녹차 희망할 수 있어 그러니까 일본은 이거대로 많이 짜 막걸리 샀습니다 이제 20일내로 먹어야 된대요 10분만 더 있으면 추워질 것 같다 그러니까 또 배 온다 사람들 내리려고 해야 돼 소잠 많이 어떻게든 빨리 내리려고 낚시하러 많이들 가셨나보네 커피 벽화 마을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카페 산티엘 자동문인 줄 알았어 저녁에 몇시대? 고운 커피 고운 커피 고운 커피 비쌌다 고운 커피 못 먹겠다 고운 커피 못 먹겠다 고운 커피 못 먹겠다 근데 들어오다가 차 하나 만나면 일기통 해야된다 카페와 풍경으로 굉장히 잊을적이야 담배 딸기 맛있어 액기스 느낌이야 생과일 느낌이야 생과일 진하다 되게 다른데 약간 보리차스러움과 한약스러움 있어 뭔가 그러네 다른 느낌이야 약간 외국 느낌인데 산티아고 산티아고 한글로 써져있구만 그건 그렇긴 한데 뭔가 뒤에 있는 나무가 약간 남쪽 느낌있고 이렇게 생긴 카페가 약간 미국스럽지않아? 따단 이것이 바로 낭도노사케 DJ이야 DJ 우리 동네는 아니지만 우리 이웃동네의 전통주의입니다 음 탄산이 센거 같아 탄산세고 진한데 마시기 편하네 끝맛이 약간 좀 쓰다 전반적으로 굉장히 맛이 풍부한 느낌 근데 나는 뭐 막걸리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 여수와 공 사이에 있는 낭도라는 섬을 다녀왔습니다 즐겁고 맛있었고 분위기도 좋았고 어머니 인도 아마따고 일본인들이 낭도노사케 아마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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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사람 아마따고 아마따고 내가 이 영상에 그런 기분을 맛있나게 다음에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자아마따고 자아마따 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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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허